사장님 방으로 부르지 마, 응? 교무실에 불려다닌 너는 학창시절 생각난다고. 교무실에 불려다닌 너는 학창시절 생각난다고. 자. 이게 뭐야? 입구 나와. 대박. 야, 진짜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폼난다. 홈페이지 사진도 다시 찍어서 올려야겠다. 어깨 펴고. 자신 있어? 사장 괴로운 거 알아. 아는데 우리 생각 좀 해주라. 이건 진짜 아니지, 어? 사장이 여기 다 만들었잖아. 근데 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 멋짐 터짐. 나한테 그랬잖아요. 자꾸 뺏기면 끝이 없다고. 뺏는 놈들은 양심도 없다고. 근데 왜 뺏기려고 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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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